너때로 뛰어다니고 뭐라고 공작했다고 집에서는 다 귀한 아들들이 되기만 조금 와가지고 뭐 절팩 가지러가서 다 너때문에 버릇 비롯된 일이야 앞으로 잘하자? 화가 많이 날 뻔했구나? 앞으로는 잘하면 되잖아 이제는 그런 일 없게끔 우리가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동생들이 귀한 아들들이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 형 잘해? 쟤보다 나 쟤보다 제발! 제발! 정신 차리라고! 오늘 이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대잖아 우리 팀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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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! 초! 컷! 보여주자 쟤쟤! 아! 쟤쟤! 아! 진짜 이 시간을 못해요! 야 뭐야 오늘 초 까먹었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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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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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됐다! 어떻게 해! 어떻게 해! 광수가 지가 안 맞으려고 처음 볼을! 어! 됐다! 됐다! 야! collapse! pepp!. 노래 까지 까지! 좋아! 좋아!!!! 좋아 좋아!!! 좋아!!!! 좋아!!! 쟤 구멍 empenendee! jogos이 너 지금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? 말겠다는 거야? 너 지금 팀워크를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? 가서 종국에서 뚱뚱이 전해.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. 이제 감독님이 정렬이 됐습니다. 이제 감독님이 정렬이 됐어요. 빨리 정렬이 됐어요. 정렬이 형이 내가 얘기 다 했어. 이따가야. 뭐하지 하는 거야? 뭐하지 하는 거야? 안 되기 전에. 뭐하지 하는 거냐고? 야 이번에 종국이 형 못 한 거 아니야? 왜 얘한테 그래?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요. 그게 아니라 종국이 형 가서 전해. 네가 얘기했잖아. 네가 받았어야지. 두 번째 할 때 약간 던지는 문제가 있었어요. 내가 볼 때. 잘할게. 한번 합시다. 한 마리 더 합시다. 우리 뭐야. 베리야 너 진짜 고생한다. 야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. 진짜 한번 해보자. 지금은 진짜 주장으로서 팀이. 누가 주장이야? 누가 주장이야? 누가 주장이야? 이게 주장은 나야. 끝나고 나 없을 뻔쳐. 우리 팀 화이팅. 파이팅. 파이팅. 와 개희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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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포크레인 거 하나가 됐어요. 야 너 옷도 포크레인 색깔이야. 오케이. 야 이거 흔들려서 어렵다. 좋아. 좋아. 좋았어. 됐어 됐어 됐어. 아 싫어. 아 웃겼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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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똑바로 넘쳐. 아 참 힘들어. 아. 개리야 지금. 갑니다. 지금 넘겨야 돼. 됐다. 골. 아. 됐다. 골. 아 정말. 뭐하냐. 재석이야. 유재석. 됐다. 좋아. 좋아 좋아. 몸! 좋아 좋아. 호랑. 어이구야. 야 야. 야 야 야. 아 진짜 뭐야.